이덕 waste 이렇게 자꾸 자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내가 액션을 취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덮히는구나 그래, 학습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교회 안에서의 synthesis가 더 대담해졌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고 붉은 용은요 교회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자 교회 시험 들게 하고 교회 아프게 하고 교회 흔들게 하는 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왜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큰 충격을 받은 그에게 전 목사는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다 너를 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 허락해 줬다 그게 간절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 남들이 들으면 바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생각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저 모자란 사람 아닐까?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정말 어떻게 믿을까라고 하지만 진짜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믿게 되고 그 사람 얘기대로 행동하게끔 되더라고요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신도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교회들의 목회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테면 이제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적 아버지 이런 식의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전의 감정과 비슷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거든요 설령 피해자들이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그거를 성적으로 자기가 취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정말 비윤리적인 거고 진짜 명백한 범죄인 거죠 가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다음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목사에게 순종하는 걸 당연하다고 배웠던 신도들은 때론 목사의 행동을 범죄가 아닌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민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이후 전 목사와의 만남은 1년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2009년 전 목사가 서울의 한 교회로 옮기면서 비로소 피해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입단속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그가 시키는 대로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둘이 찍은 사진들도 모두 건네주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전 목사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그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떠났던 여성들 중 일부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아예 신학생이거나 저처럼 아예 부모님이 안 다니고 혼자 다니는 그런 청년들 위주로 문제가 안 돼야 될 때 연결고리가 없고 많이 이게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같이 다녔으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 것 같을 때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애들만 골라서 하시는 그 당시에 죄책감도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정말 경찰서에 신고를 따면 이 사람 더 이상 못했을 텐데 다른 사람까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피해자들은 함께 전 목사의 성범죄를 폭로했습니다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 목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스토커로 몰아갔습니다 자신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녔을 뿐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전 목사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특히 저희는 가지고 잘 아세요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아는데요 공개했을 때는 별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또 그리고 저희는 저희 지역에는 좋은 기업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저희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계속 지필 거라고 알고 싶지도 않고 설마 저는 이렇게 그 의논이나 할 수 있어요 어디서 목사일은 얼마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전 목사의 교회에서 근무했던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들을 도왔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들마저도 담임 목사를 음해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기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단시하고 신천지에서 온 애들 같다. 처신을 잘못했다. 애들이 꼬리를 쳤으니까 그렇지. 용기를 냈던 피해자들이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자꾸자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액션을 취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덮이는구나를 학습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교회 안에서의 성범죄가 더 대담해졌을 거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교회 성폭력은 불가적으로는 화관이 돼버려요. 교회 성폭력에 무겁든 흐름이 그렇게 돼요. 그것도 즐긴 거 아니야. 좋았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이거를 드러내서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조용히 그냥 떠나버리니까 목사들은 또 새로 먹이다를 찾아도 되는 거예요. 다수의 신도에게 성범죄를 처질렀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전준구 목사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로거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된 것입니다. 등록 신도수 4,500명 규모의 대형 교회입니다. 붉은 용은요. 교회 무너뜨리자는 거야. 교회 무너뜨리자. 교회 시험들게 하고 교회 아프게 하고 교회 흔들게 하는 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왜 그게 마귀의 목적이야. 현재 전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mbc pd 수첩 프로그램의 박상준 pd라고 합니다. 제가 만날 수 없고요. 어쨌든 제가 더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반론은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리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